가짜 뉴스 가짜 정보를 만들어내는 데 이용을 악용을 할 수가 있고 컴퓨터 바이러스를 만드는 데 또 악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영향을 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SBS의 사회공헌 지식 나눔 프로젝트인 디포럼에서는 AI 시대, 다시 쓰는 경제 패러다임을 주제로 세계적인 석학들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SBS 미래팀의 이정혜 기자, 김지선 기자 나왔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정혜 기자, SBS 디포럼 과의 지식의 향연이라고 할 수 있는 포럼인데 벌써 19년째더군요. 올해의 주제, AI 시대, 다시 쓰는 경제 패러다임을 주제로 정했던데 굉장히 고민해서 정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내년 총선이 있으니까 정치 개혁의 이슈를 다루자라고 했었고요. 올해는 사실 연초부터 채 GPT가 굉장히 이슈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는 어떤 혁신기술 그다음에 기후위기 그다음에 21세기에는 우리가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전쟁으로 인한 어떤 공급망의 어떤 분절,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교차하는 복합위기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먹고 사는 방식도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국가의 발전을 볼 때 GDP라는 어떤 국내 총생산을 주로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1930년도에 재건을 생각할 때 만들었던 측정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기후위기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양적인 어떤 성장을 계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런 시대에는 경제를 어떻게 다르게 봐야 되고 특히 혁신기술 같은 AI 같은 혁신기술이 나타나는 시대에는 어떤 어떻게 다르게 경제에서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올해 주제를 AI 시대에 다시 쓰는 경제 패러다임으로 잡았습니다. SBS 지포럼 평소 접하기 어려운 세계적인 석학들이 나와서 강연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올해는 어떤 분들이 나오셨나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경제를 다루다 보니까 산업계 인사들을 주로 좀 모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대에도 지금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두각을 보이고 있는 엔비디아라든가 우리의 미래 먹거리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라든가 그다음에 또 하이브의 어떤 AI를 맡고 있는 슈퍼톤 그다음에 그 거대한 언어모델의 전문가용 언어모델을 만들고 있는 LG라든가 이런 산업에서 직접 뭔가를 시도하고 있는 분들을 저희가 연사로 모시려고 노력을 했고요. 특히 첫 번째 기조 연사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AI 분야 책임자인 아니마 아난드 쿠마르였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챗GPT가 유명해졌다 보니까 이제 창작 영역을 계속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이분의 얘기는 AI의 사실 가장 큰 강점은 굉장히 복잡한 어떤 구조가 있을 때 그 구조를 제대로 분석하고 처리하는 게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AI 여부 책임자 아니마 아난드 쿠마르의 강연 내용 잠깐 보고 가죠. 네 그리스도. AI can also help mitigate climate change. One aspect is how do we get to net zero? Meaning we have to capture carbon dioxide in different ways and maybe store them underground. AI can do this about 700,000 times faster than traditional simulations. And it allows us to prepare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plan this at a large scale. 네, AI가 지구온난화 지금 뭐 어제도 사실 11월 기상 관측사상 가장 높은 기온이었고 우리 지구온난화가 피부에도 느껴지는 상황인데 AI가 지구온난화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아니면 아난드 쿠마르의 주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한 구조를 굉장히 잘 분석을 하기 때문에 특히 복잡한 구조 중에서도 좋은 데이터가 많은, 예를 들어서 기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오랜 기간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새로운 방식으로 분석을 하고 새로운 조합을 만든다든지 역디자인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기존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해법을 찾아내는데 돌파구를 가져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 위기뿐만이 아니라 뭐 감염병을 예측을 한다든지 기존에는 우리가 잘 모르던 어떤 유전자의 새로운 발견을 한다든지 하는 특히 과학이나 의학 분야에서는 좋은 양질의 데이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AI가 큰 돌파구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SBS 디포럼 강연 내용 중에 크게 주목받았던 내용이 또 있습니다. AI가 필요로 하는 고성능 반도체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글로벌 기업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컴퓨터 시스템의 경우 마더보드 위에 DRAM과 로직 칩이 실장되어 칩과 칩 사이의 거리가 멀어서 성능 향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로직, 메모리 반도체 각각의 발전뿐 아니라 이들을 물리적으로 그리고 설계 아키텍처적으로 가깝게 만들고 결합해서 컴퓨팅 시스템 전체의 성능을 올리는 것이 고성능 AI를 구현하기 위한 반도체의 발전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AI 반도체도 진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내용이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의 조금 전에 보신 강문수 어드밴스 패키지 사업팀장도 저희 공동기조 연설자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먹거리 중에 반도체가 있다 보니까 AI 시대의 그런 반도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AI 시대의 특징이 서로 다른 분야 간의 어떤 소통과 연계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소통과 연계를 통한 새로운 해법의 모색이 이제 그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조 분야에서도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사람의 어떤 사고 영역인 로직 메모리와 기억 영역인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다른 두 가지의 다른 방식으로 발전을 해왔다면 지금은 로직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가 하나로 묶여서 그 하나로 결합된 상태에서 같이 성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AI가 필요로 하는 반도체는 그렇게 이종 간의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 어떤 새로운 방식의 조합이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조합이 만들어지면 이전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난제들도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거고 AI가 그런 가능성 시대에 어떤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연사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이 밖의 또 AI 시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조금 전까지는 제가 산업 쪽에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요. 저희가 오후에는 일자리 얘기를 사실 했었습니다. 네, 일자리 중요하죠. 네, 특히 이제 불안정한 어떤 일자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세계적인 노동 경제학자 가이스탠딩 그다음에 중앙대 이승윤 교수가 특히 AI로 인해서 혁신적인 기술이 이렇게 생겼을 때 불안정한 노동 가운데서도 고용 관계나 노동 형태 그다음에 노동 장소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기준이 더 이상 이제 잘 드러나지 않을 때 어떤 식으로 사회보장제도나 노동법이 바뀌어야 되는지와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사회보장제도 자체가 정규노동자 중심으로 지금 쌓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정한 노동자가 많아질 때는 누락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안전망을 둘러싼 어떤 제도개혁안도 지금 논의가 한참 돼야 되는 시점으로 그렇게 강조가 됐습니다. SBS 디포럼의 특징이 문제의 재기뿐 아니라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정책 제안을 한다는 거잖아요. 올해는 어떤 정책 제안을 했습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언론사로서 저희가 19년 동안 지금 SBS 디포럼을 해오면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 사실 SDF 연구입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가 통상국가면서 제조국가인데 앞으로 지금 같은 복합위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연구를 공동으로 했고요. 공동 연구는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SBS 문화재단이 같이 했습니다. 거기서 저희는 지금 같은 기정학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정학뿐만이 아니라 기술이 이제 기술 주권에 따라서 그 나라의 그런 경제에서부터 그 정치까지 모두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혁신 기술을 어느 나라가 가질 것이냐 그다음에 그런 혁신 기술을 가지고 기술 주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경제 안보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기술 경쟁력뿐만이 아니라 어떤 글로벌 제도 경쟁력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나눴고요.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다섯 가지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와 기관 간의 어떤 협력과 조정을 꾀할 수 있는 국가적 컨트롤타워가 구축돼야 된다. 또 과학적인 증거 기반의 통합적 전략이 수립돼야 된다. 그리고 한국형 형시에 맞는 어떤 규제 프레임이 설정이 돼야 된다. 또 기초 연구 개발에 투자가 확대돼야 된다. 또 정부와 국회의 성과 평가 기준의 개선 등을 아주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연구팀 좌장 역할을 한 이정동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과학과 기술 클러스터장의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기술 혁신과 경제 안보에 힘쓰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및 기관 간 협력과 조정을 꾀할 수 있는 국가적 컨트롤타워가 중요합니다. 경제 안보의 핵심인 공급망 안정, 혁신기술의 개발, 그리고 이를 위한 국가 간 협력은 서로 긴밀하게 연계된 키워드들입니다. 분산된 기구와 역할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국가 간 협력 외교, 통상 외교의 조정,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전략적으로 가능해집니다. 분산된 기구와 역할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국가 간 협력 외교, 통상 외교가 has been served as a 분산된 기구와 역할을 통합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